고은, 고은 씨와 제가 하트 공룡이라서 아, 정말 대박이라고. 꼭 보라고. 이거 보고 나서도 개봉을 하면 정식 국장에서 똥을 맞춰줄 수 있어요. 오늘 혼자 오셨어요? 네, 오늘은 저 혼자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고 엑소 멤버들에게도 영화 재밌다고 전해 주시고요. 협력하려게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수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준호 씨 계배로 왔고요 준호 씨가 이 작품 들어왔기 전부터 저한테 시나리오 주면서 같이 상회하면서 이렇게 했던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다한 작품인데 준호가 굉장히 멋지게 나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력 카드 기업 정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화이팅! 뭐라고? 송금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박홍식 감독님과 고우 씨 토대로 오게 됐는데 제가 지금 특히나 감독님과 함께 헤어하라는 작품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봉하는 영화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감독님한테 영화 도착의 얘기를 촬영하고 계속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정말 기대하면서 여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협력 카드 기업 화이팅! 네 류현석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가 수두시겠습니다. 팔찌? 팔찌? 전혀 팔찌.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